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명택 특파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시카고에서 개막이 되는데 오늘은 어떤 행사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동부 시각으로 저녁 6시 반 부터 밤 11시까지 펼쳐집니다. 내일부터는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30분 좀 줄여서 행사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월요일에 시작해서 목요일에 끝나는 그런 일정으로 전당대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 전당대회 민주당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무대부터 주인공 모조리 다 180도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확실시 됐다가 결국은 바톤 또 팩포를 넘겨주는 바람에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또 거기에 러닝메이트로 팀월드 미네스타 주리사가 정부통령 후보로 지금 지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공식으로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수락연설을 하는 것으로 또 이른바 예전에는 대관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출정식 또 단합대회 축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여튼간 배학관을 민주당으로서는 수송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대학관을 지키기 위한 출정식을 갖는 그런 단합대회 축제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 할 채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빌 크랜턴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 때 전당대회를 열었던 같은 곳이고 민주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리노이 시카고가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민주당 원들의 단합대회와 결집도 자칫하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상당히 폐색이 짙어진 분위기에서 축제를 가질 수 없었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카말라에디스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전당대회로 지금 치러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려 민주당 대의원은 공화장보다 근 두 배가 많은데요. 한 4천 명에서 당뇨들까지 포함하면 5천 명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관계자들, 취재진들 심지어는 시위대까지 많이 몰려있거든요. 수천 명이 몰리기 때문에 무려 5만 명이나 지금 운집을 하는, 운집해 있는 그런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날에도 역시 민주당에서는 스타급 연사들이 총출동을 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첫날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섭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대가 될 수 있는데요. 엊그저께 헤리스 부통령이자 새 대통령 후보와 함께 메릴랜드에서 잠깐 합동 무대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마지막 퇴장하는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무래도 자신의 유산을 계속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말라 헤리스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한 카말라 헤리스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번 전당대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말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제 선거를 치르지 않을 때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주도를 해야지 자꾸 아무리 자기가 중도 사퇴를 했다고 해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면 그 그림자에 카말라 헤리스 후보가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퇴장하는 명예로운 퇴장하는 무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첫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내일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다음에 오늘도 참 힐러리 크린턴 전 국무장관도 오늘 나옵니다. 아무래도 힐러리 크린턴 전 국무장관이야말로 본인이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거의 된 것으로 그때도 생각을 해서 이른바 유리천정을 깰 것으로 누구나 믿어 의심치는 않았던 그런 목전까지 갔다가 정말로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패해서 유리천정 깨기에 실패했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카말라 헤리스 혹은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그런 유리천정 깨기에 성공해 주기를 바라는 소원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젊은 40대 나이에 정말로 선풍적인 바람머리를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블랙 흑색 돌풍이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카말라 헤리스 여기에 흑인 여성이라는 돌풍을 또 또 광풍으로 몰아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조연설을 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빌 크랜턴 전 대통령이 연사로 주요 스타 연사로 나서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빌 크랜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시카고라는 그런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무엇보다도 크랜턴 시절에 경제가 좋았지 않습니까? 닷컴 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슬, 스캔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경제하면 크랜턴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민주당 정부가 훨씬 더 경제 도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은근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요일에는, 셋째 날은 수요일은 부통령 후보의 밤입니다. 그래서 팀월드 부통령 후보가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수락연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러닝메이트로 데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역시 그래도 마지막 피날레는 목요일에 카멜라 헤리스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고 수락연설을 통해서 직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헤리스 후보는 주말에 어제 일요일에 경합지, 지금 경합지 하면 다른 곳보다도 지금 펜슬벤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두 후보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펜슬벤니아 곳곳을 버스 투어로 돌면서 마지막까지 경합지 중에서 최 대표가 하신 펜슬벤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고 시카고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내일은 시카고에서 또 옆에 있는 위스컨신을 가게 됩니다. 헤리스 후보가요. 그러니까 도중에 위스컨신 미루어키로 가서 유세를 벌이는데 바로 이 미루어키는 트럼프 후보의 대관식이 벌어졌던 공화당 전당대장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겨냥해서 위스컨신 유세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 헤리스 후보로서는 펜슬벤니아, 미시간, 위스컨신 이 세 군데의 블루월, 이 블루월을 반드시 이기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목요일까지 막판 막 스퍼트를 올리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전략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어떤 전략을 펴게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뉴욕타임스가 이걸 아주 한마디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정책 공약, 아무래도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지만요. 정책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열하는 그런 것은 아마 피하려는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부조소리는 아주 크게 무겁게 세비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책은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인데 그렇게 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러는데 요즘 그 세태에 또 본인의 현재의 처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리스 경제정책 같은 게 또 다른 국경정책 같은 게 본인이 부통령으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다 같이 만들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크게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달라진 걸 차별을 했다가 섣불리 차별을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라이트하게 정책은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노스캐로나에서 한 것을 보면 디테일은 물론 어느 후보나 한 번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테일 어떻게 방법론까지 또 재원은 어떻게 발현할 것이며 어떻게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전략까지 다 얘기하는 후보는 없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헤리스 후보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세부적인 것을 해서 평가를 받으려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써왔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때가 때이고 다른 선거 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계속 뛰어였던 것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함께 일해오다가 갑자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크게 달라질 수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또 차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 맞대결에서는 트럼프 후보와 9월 10일 어차피 첫 토론을 벌이게 되면 당연히 맞대결을 펼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좀 설명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부조 소리 같은 건 소리는 크게 낸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도 그런 차원입니다마는 지금 카멜라 헤리스 후보는 그 메시지 전달 능력에서 좀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시절에도 3년간의 성과, 입법 성과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게 아주 악평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이 메신저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리질 못했죠. 그만큼 고령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선거전을 펼 수도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트럼프 후보가 19살이나 많은 고령 리스크를 안게 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헤리스 후보는 60이 같애는 그런 젊은 후보로서 오히려 공세적인 선거전을 펼 수 있고 있고요. 민주당의 강점은 젊은 층과 여성들,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SNS를 통해서 알아서 퍼트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크게 낸다는 얘기는 결국은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밈으로 만들어져서 엄청나게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전을 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알아서 퍼져나가게끔 만들어주니까 이것에 상당한 톡톡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헤리스 후보가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리드까지만 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도 압도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박빙이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카멜라 헤리스 후보가 완전히 검증을 받아서 승세를 굳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생각이에요. 사실은 지금부터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유권자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젊은 층과 여성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전된 게 12포인트 내지 18포인트나 급반전됐거든요. 급반전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저주했던 지지율을 헤리스가 나타나면서 확 끌어올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전 우세 그런 거로 분위기를 180도 반전을 시켰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그런 접전지 블루 월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례를 들어서 생활비나 추기라든가 본인의 경제, 가계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카멜라 헤리스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먹힐지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거든요. 또 트럼프 후보야말로 경제하면 그래도 자신들이 가장 더 우세하다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대결을 펼쳐줄 것이어서 그게 첫 번째 아마 변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동 사태 같은 외부 요원입니다. 중동 전쟁이 더 악화된다 그러면 당연히 지름값도 올라가고 물가이 급등하고 모든 게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헤리스 후보가 상당히 불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 한명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배우는 11월 선거에서 LA 유권자들의 표심을 알아본 주요 여론조사 결과 2개가 오늘 LA타임스에 실렸습니다. 하나는 노숙자 서비스를 위해서 판매 세금을 인상하는지에 대한 찬반 투표이고 또 다른 하나는 LA 카운티 검사장 후보들의 지지율인데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일지텍스 판매세를 인상하자라는 주민발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 중 어떤 의견이 더 많았습니까? 네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LA 카운티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노숙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미 올린 0.25센트 판매세를 그 두 배로 그러니까 0.5센트 인상하는 주민발연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2017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세 0.25센트 높인 매저 H는 리뉴되지 않는 한 이제 3년 뒤인 2027년에 만료가 되니까요. 매저 H가 만료되기에 앞서서 이제 이번 11월 선거에서 매저 H를 아예 그냥 폐지시키고 다시 판매세를 0.5센트 인상할지 유권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단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인데요. 기한이 없어서 이건 새로 또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무기한 연장되고요. 이처럼 지금보다 0.25센트 판매세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LA 유권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이번에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이에 찬성을 하는 건가요? 버클리 정책연구소가 LA타임스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 사이에 LA 카운트 유권자 1,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체 유권자의 47%가 찬성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유권자는 전체 36%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유권자 17%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치 이념과 소득에 따라서 크게 나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진보 성량 유권자들은 68%나 찬성했고요. 보수 성량은 찬성이 23%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연소득 6만에서 10만 달러 사이는 60%가 찬성했는데 반면 연소득 10만에서 20만 달러 사이는 31%만이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돈 많이 벌면 비싼 물건 사니까 비싼 물건 살 때는 세일스텍스가 확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번 여론조사 결과대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니까요. 여론조사 결과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킬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7%가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과반보단 3%포인트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결정하지 못했던 유권자도 17%나 돼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저번에 메저 H는 통과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왜 과반에 달하지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메저 H에 관한 유권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메저 H로 판매세가 지금까지 인상됐었더라도 노숙자 문제가 더 나아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악화됐다고 느끼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판매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미온적인 반응이 나타난 것이란 분석입니다. 메저 H는 2017년에 3분의 2 이상 유권자들이 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메저 H에 따라서 그렇게 수억 달러 모금에서 이룬 진전에 대해서 유권자 10명 가운데 6명 골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51% 절반 이상이 그 결과에 매우 불만족스럽다라고 밝혔고요. 또 6%는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버클리 정착연구소의 마크 디카밀로 디렉터는 지금 이걸 보면 접전인 상황으로 이 주민 발의안에 관해선 접전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번 주민 발의안으로 판매세가 인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우선 연간 12억 달러 세수가 창출될 걸로 추산되고 그럼 이제 그건 노숙자 프로그램 자금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멘탈 헬스케어, 약물 남용 치료, 저렴한 주택, 렌트비 보조, 직업 상담, 그리고 노숙자 가족, 재앙군인, 학대당하는 여성, 노인, 장애인 이렇게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 측은 이번 주민 발의안이 자금 사용 전략을 보다 성과 지향적으로 만들었고 매저 H보다는 좀 더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는 쪽으로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걸 달성시켜야만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이는 곳에 충분한 자금이 쓰이게끔 그렇게 감사도 의무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카밀로 디렉터는 선거가 가까워지기 전까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정확하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정기적인 감사하고 뭐고 이게 다 필요 없다고 보고요. 매년 성과를 평가를 해서 만일에 1년 동안에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사임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집어넣으면 이거 분명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고 뭐 세금만 자꾸 걷어가지고 뭘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뭐 획기적인 방안을 주든지 이게 뭐 좀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인상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는 편인데 매번 세금만 올려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해보겠다는 걸로 끝나고 정확한 무슨 효과라든지 뭐 좀 결과는 보여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또 또 다른 내용이 또 발표가 됐던데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지지율도 나왔죠. 사실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는 지금 범죄가 들끓고 또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 그렇게 불만을 터뜨려온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 LA 카운티 검사장이 새로 바뀔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네이선 호크만 후보가 졸지게스콘 현 LA 카운티 검사장보다 더 앞서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지율이 각각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네. 11월 5일 선거가 만약 오늘 실시된다면 네이선 호크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LA 카운티 유권자는 전체 45%였습니다. 졸지게스콘 검사장에게 투표하겠다 이 비율은 단 20% 뿐이었습니다. 두 배 이상 그렇게 네이선 호크만 후보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단정 지울 수는 없는 게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상당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35%였으니까요. 이들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네이선 후보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한 듯하네요. 네. 디카멜로 디렉터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유권자들 그룹에서 네이선 호크만에 관한 광범위한 지지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권자들 사이에서 졸지게스콘 검사장 이미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는데요. 게스콘 검사장에 관해 유권자 21%만 호의적으로 봤고 반대로 45%는 비호의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호크만 후보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유권자가 35%로 비호의적인 답변 7%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조지게스콘이 재선을 위해서 힘든 싸움을 치르고 있지만 또 호크만도 한편으로 보면 또 불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이턴 호크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많은 유권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라는 점이 좀 불리한 점으로 꼽힙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 후보들에 대해서 노 오피니언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랬더니 네이턴 호크만에 대해서는 57%가 졸지게스콘에 관해선 35%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네. 졸지게스콘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 경우는요. 범죄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60%나 지난 3년 동안 LA 카운티의 치안이 불안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단 5%에 불과했고요. 개선됐다고 느끼는 분도 계시네요.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개선됐다고 말한 사람 중 28%는 졸지게스콘 검사정 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치안이 불안해졌다고 답한 사람들의 53% 과반이나 졸지게스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면 졸지게스콘에겐 확실히 좋은 증조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지게스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결과는 약간 조금 결이 다르네요. 여기서도 우리 한 번 또 짚고 넘어가 보십시오. 짚어주십시오. 조지게스콘이 검사정 된 다음부터 너무나 루즈하게 범죄자들을 자꾸 풀어주고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꿔야 돼요. 이거 정말 아주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LA라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어디 가서 어디서 뭐 쇼핑하고 나오는데 무슨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는 뭐 숱한 기사들 말이죠. 요새 우리 로컬 방송 채널5나 무슨 11이나 9이나 로컬 뉴스 한 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그런 얘기 아니고는 기사가 다른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운전을 할 때나 또는 걸어 다닐 때나 우리 걷기도 하잖아요. 더러. 그럴 때마다 늘 4주 경계를 하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이러면서 산지가 꽤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프리컨츄리에서 이 자유의 나라에서 내가 길거리를 가면서 불안해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방 꽉 쥐어야 되고 핸드폰도 꽉 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리뷰를 해서 뭐가 잘 안 되면 그 시의 시의원부터 우선 새로 바꾸고 시장 바꾸고 카운티 슈퍼바이저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투표를 좀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만 올려가지고 뭘 해보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것도 한이 있는 거죠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병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노년 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연세드신 어르신들의 통증에 대해서 가장 아프신 데가 어디십니까? 그러면은 무릎이 아픕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무릎 관절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무릎 관절이 무릎 관절 통증이 아주 흔하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답변을 해드릴 때 텍스트북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세요. 그것보다 제가 더 임상적으로 환자분들 돌봐드리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듣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책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염증성 퇴행성 이렇게 나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네. 솔직히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퇴행성이세요. 퇴행성. 네. 그러니까 많이 사용을 해서 달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어 네. 근데 많이 잘못 사용하셔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80대 90대신데도 무릎이 튼튼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무릎을 이제 근육이 많으시고 운동을 어떻게 잘 하실 줄 아셔가지고 무릎을 잘 쑤셨더니 퇴행성 안전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비만이시고 운동 잘 못하시고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40, 50대만 돼도 선생님 무릎이 아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못 사용을 하게 되면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잘 사용하려면 아니면은 또는 잘못 사용하는 이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도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무릎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허벅지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 네. 허리 관절을 사용하는 것은 엉덩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릎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허벅지를 단단하게 단련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앉아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은요. 허벅지 근육이 계속 앞다리 허벅지 근육 부분이 많이 뭉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수축되어 있어요. 앉아 있다가 쭉 일어나게 되면은 허벅지 앞부분이 쭉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상태로 있으면요.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로 한 4시간, 5시간, 6시간 계속 되다 보면은요. 근육이 제대로 쓰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육이 자꾸 뭉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니까 허벅지, 이제 무릎, 무릎 쪽 허벅지가 아니라 이제 골반 쪽 허벅지 쪽으로 올라와서요. 이 근육을 손으로 조금조금씩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봤을 때 근육이 아프면은 안 돼요.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한테 딱 이렇게 제가 딱딱딱 눌러보면은 많이 아프시고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저 또한 많이 진료를 보고 앉아 있었던 날들은 여기가 뭉쳐서 저도 아프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저는 풀어주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좀 뭉쳐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전혀 아닌데요. 오, 너무 좋은데요. 와, 운동 수준이 되어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선생님, 의자에 앉을 때요. 의자 안쪽으로 몸을 깊숙이 집어넣어서 앉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앞쪽에 살짝 걸쳐서 앉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자 앞쪽에 엉덩이를 살짝 걸쳐서 앉으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되면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한 자세를 안 하려고 일부러 의자의 앞쪽에 앉아서 다리에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뒤로 가서 쭉 앉아있고 어떤 때는 앞으로 나와있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와있으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거기까지는 좋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는 이제 한쪽 다리씩 무릎을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쭉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가 중요해요. 무릎이 거의 닿을 땅말랑 하면서 쭉 늘어나는 거가 이제 왼쪽 했으면은 이제 반대쪽도 쭉 내려가서 하시고요. 무릎이 어디에 닿을 땅말랑 해야 되나요? 아, 죄송해요. 바닥이요. 아, 바닥에? 무릎이 바닥에 딱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의자에 걸터 앉으셔가지고요. 네. 무릎을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 한쪽씩만요. 양쪽 닿으면 위험하세요. 오른쪽 무릎을 쭉 아래쪽으로 내려서 거의 바닥으로 쭉 내려가면요. 허벅지 근육이 쫙 스트레칭 되는 거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이제 엉덩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까지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엉덩이를 쭉 뒤로 넣어서 앉아있는 것도 허리를 위해서 조금 해줘야 돼요. 너무 하루 종일 허리 서포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아있으시면은 허리 다치실 수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 외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무릎에 주사를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경우에 맞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무릎은 아주 깨끗해야 돼요. 박테리아가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박테리아가 싹 들어가게 되면요. 감염이 걷잡을 수 없으록 커지고요. 수술까지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시는 거는 저희 의사가 아무리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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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도요.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 맞는 거는 최대한 금하시는 게 좋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넣어요. 염증이 너무 심해서 막 무릎관절이 띵띵 부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주사를 꽂아서 물을 다 빼내고 거기다가 스테로이드를 조금 넣습니다. 염증을 가라앉으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제 무릎에 스테로이드를 자꾸 맞으시는 거는 이제 연고를 자꾸 부식을 하게 만드기 때문에요. 저희 최신 연구 결과들로 보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맞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리고 하일로닉 에스드라고 하일류로닌산 이런 또 주사를 많이 맞으시는데요. 그것도 그렇게까지 연구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무릎에 주사 맞지 마세요라고 안내해 드리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무릎이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사 맞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허벅지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허벅지를 그러니까 환자가 가장 결여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되고요. 제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이유는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시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를 딱 검사를 해보면은 너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에 맞는 운동을 가르쳐드려야 되고요. 대부분 이제 실수하시는 건 무릎 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걷기를 하세요. 조금 본인이 알고 있는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운동을 물리치료사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돼요. 저한테도 배우셔도 되고 내과 선생님이 알려주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딱 30분 동안 시간을 쫙 쓰시면서 환자의 근육 상태와 관절 상태를 보시면서 근육은 이 환자한테는 적당한 운동은 이 정도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따르셔야 돼요. 집에서. 런치 운동이라는 거 있죠? 왜? 발 하나 올리고 이렇게 굽히는 거. 그런 운동은 상당히 좀 무릎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좋은데 조금 고난도예요. 고난도. 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몸무게가 이제 오른쪽 왼쪽으로 발이 넓어지는 건 사람의 균형을 잘 잡는데 앞뒤로 가게 되면요. 몸이 이제 상체가 트위스트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앉았다 내려왔을 때 밸런스를 잡는데 엉덩이 힘이 약하신 분들은 런지가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위험하실 수가 있고 무릎에 너무 과부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런지는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괜찮으신 분이 조금 강화하고 싶다 그런 상태에서는 런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럼 스쿼트는 괜찮겠네요. 어떤 거요? 스쿼트. 스쿼트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앞에 손으로 양손을 무릎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네. 그것도 이제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진료를 보면서 스쿼트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한 5개만 하셔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일단 한 5개 정도 해봤을 때 무릎이 아프지 않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프시면은 그거 말고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쭉 펴는 거 있죠. 무릎에서 이렇게 쭉 펴가지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앞으로 쫙 나가게 그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허벅 그 다리를 핀 쪽에 허벅지에 힘이 쫙 들어가 있는 상태 그거 유지해 주시는 이게 니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고요. 니 익스텐션 운동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그분한테는 적합한 단계예요. 그 어르신들 보면은 나 무릎 수술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이 수술은 언제 해야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수술은 최대한 미루는 게 좋고요. 수술을 결정하실 때 정형외과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물리치료를 최대한 다 해보고 다 해보고 끝까지 해보고 그런데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말씀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서도 아 생활이 좀 많이 불편하네 그랬을 때 정형외과 의자님이 맞아요. 그 지금 느끼시는 거 맞고요.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라고 하시는 그때가 수술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수술은 어떤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대부분 다 갈아 끼는 겁니다. 그래서 니 익스텐션을 결정해서요. 아 인공관절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 인공관절을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공관절을 넣는 거가 이제 가장 아 그건 진짜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인데요. 왜냐하면 복관경으로 요새 시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시술은 솔직히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잘 쓰셔도 그 정도밖에 시간을 못 벌고요. 궁극적으로 니 리플레이스먼트 수술을 딱 하시면은 그거가 잘 융암이 잘 되어 있고 근육이 잘 붙어있는 분들은요. 정말 본인 무릎처럼 잘 쓰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뭐 먹으면 좋은 영양제도 있어요? 네. 블루코사민 많이 드시는데요. 그건 효과 없습니다. 그거보다 차라리 커큐민이 좋고요. 보수바일리아가 좋습니다. 아 네. 네. 커큐민이라 그러면 카레에 들어있는 성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강황이요. 강황. 네. 알겠습니다. 카레 라이스 많이 먹어야 되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논조대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